어.. 싫죠? DLC러버님 안녕하세요? 거기서 약간 응용하면 여보 우리 요즘 둘째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라! 딥이 자라! 꼭 그냥 자라 하는게 아니고 딥이 자라로 해요? 여보! 으헷! 아! 널 보은데! 으대! 가! 마지막 마무리 멘트 이 컴보 싫어합니다 쓰지 말아주세요 캑타스 실패 쓰요오오오일 실패 쓰요오오일 흐흐흠 헐 거기서 엎어? 대체 무슨 생각이신거예요? 이 선샤이님아 망했어요 내외 발코니가 브레이크 앰플라 안되구요 뺨 뺨 노읍 노읍 뺨 어? 못피하네? 죽음의 교환결투 헤헤헤헤 매크로야 바보이지만 바보가 아닙니다 호밍 카운트 쭈꾸미 못잡음 그럴게요 이 쭈꾸미 못된 쭈꾸미 아우 이 우주 쭈꾸미 아니야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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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다 슈돌 뺨 뺨 뺨 뺨 뺨 굿바이 원투 캑퍼스 좋아요 뺨 뺨 뺨 뺨 뺨 밀어드린 다음에 플레이하도록 하죠 죽이세요 얼른 빨리 제가 선샤이님한테 한 번도 이긴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스팟5 스팟5 저는 또터널의 세계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이번 대회 8강 이상 진출하시길 파이팅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차스카이 진짜 아트였다 그죠? 근데 그 다음 상황이 안아트다 그죠? 네 크로에가 그렇지 뭐 무엇? 슈 돌 에어레이드 2타 빰빰 슈 돌 빰빰 에어레이드 1타 캡터스로 메모리 굿바이 또터널 요시가 반시기에 약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볼까요? 슈 돌 등짝에 맞아서 스크린은 안되는 슬픔 아니야 아니야 플래싱 티켓 왜 못했죠? 똑바로 서라 매크로야 아니다 이 매크로야 카운터였죠? 궁디 팡팡으로 굿바이 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요 그런거 아니에요 캐릭터에 따라 다릅니다 카타 같은 경우에는 시기에 반시기에 약해요 반시기에 닿는 기술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클라이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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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양 좋아요 아 평화롭다 이대로 게임이 끝나면 참 좋을거 같은데 슈 돌 이렇게요 궁디팡팡 굿바이 풍식류는 시계인데 덱진은 반시기에 휑앉기에 약해요 카즈아가 시계에 약한거구요 놈진 반시기에 약합니다 유사풍류 대신 초엔지가 반시기 킬러고 초엔지는 보시고 이제 구분하신 다음에 맞고 들키를 하셔야 돼요 초엔지는 반시기를 피하신 다음에 띄우셔야 되구요 그런게 구분하는게 굉장히 어려워요 노우 샤프 하단 호밍기 원투 헐 하단 하단 슈 돌 아니 저걸어떻게 저걸어떻게 헐 스요일 아니군요 죽고 헐 원투 풀 샤스카이 으음 달콤해 뱀뱀 뱀뱀 뱀 뱀 쨔 뭐 이상한거 같은데 방금 방금 나 저 뭐 이상한거 본거 같아요 이러면 안되잖아 이건 아니자노 야이 콤보 싫어한다니까요 터스 무시하고 못된 dlc러브님 원원 행신 샤스카 원투 풀 로 원투 캑터스 실패 죽고 음 맞아요 마실 쨔 툭 저는 선생님 저디요 저 선생님 저 중단인데녀 칫 칫 칫 칫 칫 칫 칫 읏 칫 칫 아닌데 이런거 안썼는데 칫 칫 음~~ 좋아 15년동안 그거만 했으면 그거라도 좀 잘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넥! 뿝! 좌스카이 좋았구요 완전 꼴이다 뿔 뱀엠 뱀엠 포스리 넙! 죽었잖아 삐음 어우! 제스 제가 초스카이를 쓰기 시작한 무렵부터 했던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초스카이를 더 맞출 수 있지? 하고 아니 15년 전에 DR이에요 5 나왔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모은통 아 초스카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맞출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15년 정도 투자했으면은 이 정도 초스카이는 잘 맞춰야죠 음 아니 나 왜 내 원칙 일찍 쓰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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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우돌 온 노어우 노 노 노 당장 그만 두세요 수요 счит 노호 빰 빰 빰 빰 뭐하는 거 엔크로야 좀 잘하자 죽고 아 12년 전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거 확정 역가드 실패 성공? 나이스 케이드 밟고 안되네 원투 에어레이드 안되구요 수요일 수요일 아 노우 이게 게임이냐 노우 푸싱 슈 괴물? 안내모션도 없이 기상기 쓰는 괴물이 어디있어요 반칙이니 아무튼 반칙이니 아니야 이건 뭐 싫어하니까 좀 쓰지 말라니까요 좋아 진짜 너무하시네 도끼 썼는데? 죽고 가는 중 무엇 죽고 음 음 뭐가 얄미워요 수요일 노우 예스 예스 좋아요 양잡 안되네 원투 하단 안되고 풀 원투 미들 발목 에어레이드 에어레이드 죽고 워어어엌 오 원투 아니야 바보야 그래 바보 넘나 바보인거 실이에요 이 콤보 싫어 안다니까요 제발요 자비 좀 제발 제발 화장창 밟고 안되네 캬 노 노 왜죠 아니야 짧잖아 아 저거 노린건데 으으 얄미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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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차스카이 벽 제꺼 벽걸이 잘못돼서 콤보의 상태가 그다시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굿바이 어 방금 뇌정지 왔었어요 제덕 못때릴뻔 제배꽁해야되나 하고 뱀 뱀 안되고 노 내려지 마시고요 저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잠시만요 잠시 쉬었다 가실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원투 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노우 로하 투 밟고 안되네 반치김 다시 자리를 바꾸고요 슈 도 노우 뱀 찬 죽고 아니 에 뭐가 이렇게 열심히 따라와요 원투미들 원투미들 노허우 노우 노우 예쓰 아프죠? 화장참 화음 무엇 아니 DLC 여러분님은 대체 못하는 캐릭터가 뭐예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헐? 죽었죠 K.O 라운드 4 FIGHT 발.. 안되네 나이스 패치 잘했다 와아 펜슬하는 타이밍이 두가지 밖에 없죠 아 안 잤는데 늦었나 와아 진짜 싫다 요시 굿바이 굿바이 하단 꽝 펀치 좋았는데 쪼금 해봐 창치가 양잡 잘 풀어주고요 오우 큰일날뻔 빰 샤프 안되네 샤 쓱 안되죠 노우 이상한 콤바 쓰고 있어 스요일 스요일 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으음 아..진짜 괴롭다 초괴롭 초괴롭 이 우주주꾸미 회 차 먹어야 되는데 뭔가 말리고 있다 빨리 포인트를 잡아야 돼 아프니까 이터널이다 아니다 이 십잠 발생왕님아 왜? 와 A형이 안나갔어 뱀 뱀 안되네 막 버튼에서 송이 헛 논다 당황해서 노우 뱀 혼나셔야 돼요 물론 혼나는건 제가 되겠지만요 샤프 안되구요 궁디팡팡 구독자라는걸 티내고 계시는 직장인화랑님 좀 그만 때리세요 양심 어디? 노우 죄송합니다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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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륜 잡기 안나가죠 끝났어요 오우우 다행 아 맞다 쟤는 저기있지 레드 써도 끝날거라 생각했었는데 아니였어 아 헐 헐 헉 다녀동강자님 어서오세요 주말에는 방송 하나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구요 아니 그 여자친구 보러가야되서 그렇습니다 별 이유가 있는게 아니에요 부산에 부산에 갑니다 부산에 부산에 뭐아냐 상대를 좀 바라이 매크 야 패턴 무엇? 수요오올 아 네 장거리 연예하고 있습니다 저게 왜 안맞음? 오케이 에이! 되고 바로 미스차는 밀양이죠 차타고도 1시간 반 기차타고도 KTX 기준치로 1시간 가야됩니다 밀양까지 차타고 한 40분? 밀양이 딱 센터 지점이죠 그렇게 안됩니다 1시간 20분 만에 도착 못해요 비중 속도 지켜가면서 하면은 절대로 1시간 20분 만에 도착 못합니다 게다가 부산 도로가 시내 도로가 엄청 진짜 거지같거든요 내가 왜 미클이 져요? 박치기 가두되면 프레임은 어떻게 돼요? 노우 노우 죽고 삐 삐 밟아야죠 어 어 안됩니다 저는 규정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이라서 그런거 안됩니다 아니 괴물아 언제까지 절 괴롭힐거에요 물론 괴롭히고 오라고 했지만은 이건 너무하잖아요 죽고 왜 내가 졌지 아 그렇게 된거구나 하단 삼견 Це 뱀 뱀 뱀 뱀 슈 돌 안되구 그리고 arab 아이스 펜 갱 êtes 자 tv 뱀 Joe 들 아니 그걸 흘리신다구요 어 괴물 괴물 엄바 괴モ artery 됐어 죽고 하얀 아빠랑 노는게 더 쉽겠다 엄마 여기 괴물이에요 음악 마마앙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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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스타트 버튼을 열심히 눌렀는데 왜 스킵 안되면요 차스카이 잘 들어갔고요 나이스 좋아요 벽광에 폭열했고요 슈우돌 빰 안되네 헐? 도끼히트하고 8프렌만에 나가는건데? 왜죠? 노우! 굿바이! 땡! 나이스! 이거 진짜 미친 짓이거든요. 밟고 오른발! 아 네, 문제가 생겼구나. 굿바이! 궁디 팡팡! 오른발 버튼 왜이래? 원투풀 노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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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저거 이산단 어떻게 풀어가야되는거지? 모르겠어요. 절반 너무나 어려운 것. 양잡! 노우! 뭐하니? 에코로야 좀 잘하자. 제발... 라운드 4 파이트 샤프 하! 아니 괴물 사람 살려 아니 우승 살려 사람은 아니지 몰라도 아 아프다 왜? 뱀에에임 뱀에에엠 노우 ! 아니 왜? 셋업이 지지? 죽고 하단 요거 확정 땡 안 돼요 슈돌 재차 기 포밍기 실패 아니야 이 괴물아 쫌 쫌 쫌 망했다 과자 시작! 어허! 어허! 하아... 음... 화랑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겠는데... 아 크로이가 잘 못했네... 아... 이 무관지옥 대체 언제쯤이면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레버... 아래쪽에 문제가 있나? 헐? 왜? 조! 쟤가 뭐 어쨌다고... 아... 쭈콕! 아... 아... 이 우주쭈꾸미... 하단... 라이스... 슈돌! 호우! 다행! 반응 못한 거죠 사실? 정세지!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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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네? 죽고! 반응스도 진짜 쩌신다... 헛... 젊으신 분이버죠... 헛! 아, 이 우주 쭈꾸미를 어떻게 하면 좋아 노우, 노우 쭈꼬 t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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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ределен artist 아아, 진짜 가시바길이다 가시바길 아버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노오우 아니 저게 이렇게 해도 되는거에요 쓰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그..캔설되는 타이밍에 두가지 밖에 없는거 같네요 어? 총단 노오오오오오오오오오 пов주 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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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꼬 Alf Wonder 맨~~ 안되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거죠? 제가 뭘 놓치고 있는거죠? 선샤이님 좀 알려주세요 캔슬돼요 짧게 되고 두... 길게 그렇게 두개 그게 캔슬인거죠 짧게 돌리는게 헐? 헐? 선샤이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가르침을 센세 저에게 알리해 가르침을 제발 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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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실력으로 TWT 못갑니다 쓰읍... 안 끊... 나 쓸거 같애 어으... 발목... 저처럼... 캐쉬가드를 너무 못하나나? 노우! 딜캐력 쩐다! 우아... 대박... 저렇게 느닷없이 왼플이 나왔는데 저걸 캐치하신다고 죽고 괜히 초스카에 노릴려고 하다가 젠통 혼나네 헐 시오일 시오일 반칙이 아니 아무튼 반칙하고 계신 뭔지 몰라도 아무튼 반칙임 뭐죠? 왜죠? 뭐죠? why why 굿바이 상부의 비기술 아니었나요? 음 선샤이닝한데 조언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뭐가 문제인가요? 데스에서 지고 조팸 당하고 하더라도 반면 교사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조팸 당하면 의미 없어요 어퍼 백태시 어퍼 엄청 좋았죠? 에어팡 왜죠? 아니 그게 아니 컴버 싫어한다니까 이걸 더 쓰시는 것 같애 아니 배엠 슈 돌 슈 돌 아니야 로하2 슈 돌 궁디 팡팡! 굿파이 에잇 하단 중단 상단 초스카이 발코니 제꺼 겟 투 셋 안되네 노우 죄송합니다 그냥 노마라 꿈꿔쓸걸 왜그랬죠? 우리 매크로야 헐 하단 에어레이드 로하2 죽고 죽었죠 헐 다행 벽걸이 살짝 네 그 볼 브레이커라는 공중잡기가 궁디 팡팡이라는 기술이죠 등을 차는 거지만은 음 정확하게 따지자면 근데 그 폴리곤이 어정쩡하게 짜여져서 궁디라고 우겨도 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 셰프 어퍼 노우 나 저 기술이 너무 싫어 헐 거기서 넋없이 취살나오는 반칙임 아무튼 무슨 무슨죄로 고소할거임 죽고 고소할 거임 샤스카이 잘 들어갔고요 빠밤 낮은 벽광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뭐에 웃으시는 거예요 나이스 하단 가드 잘했고요 무슨 무슨 죄로 고소할 거임 이거에 웃으시는 건가요 아니 왜에 이게 이렇게 돼 반칙임 아무튼 반칙임 지금까지를 위해서 작업을 해둔 거예요 헐 헐 왜 아 맞다 화랑 행신 완전 화랑 발살 때 완전 스트릿 거의 뭐 정캐 제일 좀 스펙이긴 한데 그래도 이건 너무하네 캑터스 좋아요 뱀뱀 백댓시 뱅잡 궁디팡팡 이후에 손랑님 어서오세요 와서 이 우주주꾸미를 에어팡은 왜 양릉을 다잡아 미친 게임아 아 맞다 이거 게임 아니었지 로하2 아니다 죽고 아 그거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막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 아닙니다 아 나이스 처스카이 좋았구요 방금 셋업 콤보 썼었으면은 한번 셋업까지 때리면 미어 뼈 꽝이 됐었죠 그 개투셋미 슈콘 같은 경우에는 음 특정 조건이 완성됐을 때만 사용하는 편이에요 안정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가자 가자 떡상 가지야 다음주가 되면은 저는 일본으로 떠납니다 스윗킥 썼어 이 바보야 멍청아 아유 진짜 아 이 뮤지션님이 여기서 목숨 걸고 그냥 그거 쓰시죠 욕을 굿바이 음 남캐도 레오 같은 애는 안 맞아요 물론 얘는 맞지만 음 좋아요 노 수요일 양잡 안되네 하단 악마발로 메모리 그게 벽광이 강벽광인 상황보다 조금 더 높아야 돼요 헐 지금 보고 띄우신 건가요 저 저기요 사람 맞으세요 노 노 헐 죽고 네 아임 뮤지션님이 저런 플레이를 자주 하고 계십니다 오 이걸 나진이 이게 어퍼로 띄우잖아요 벽 앞에서 그러면 그게 엄청 그 2층 벽광이라고 치죠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때린 다음에 그때부터 개투셋 들어갑니다 어퍼 띄우 높이 벽거리로는 개투셋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당연하죠 헐 왜 흥신 안 됩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프레임을 다 외우셔야 돼요 주략기들은 저걸 어떻게 막으셨지 나는 이런 것도 못 막는데 헐 수요일 죽고 죽고 오우예아르 뭔가 쓰셨네요 노 어디가니 바람아 똑바로 봐라 상대를 선샤이님 똑바로 보자 우리 한번 2번 좋아요 뱀 맨오퍼 슈돌 샷 뱀 뱀 뱀 톡 안되고 노후 노후후 그걸 어떻게 안주셨지 죽었나요 아니 왜 가드 왜 안됨 왈쥬 하단 뱀 아까 말씀하신 콤보를 방금 쓴거죠 아니요 반칙임 아니 선샤인님은 다른 캐릭터 많으시잖아요 이런 캐릭터에 무슨 이승에 미련이 많으신가 죽고 카운터 밟고 안되구요 끝 래스팅 피스 굿바이 와우 어엉 퐈 으으으으읍 적의 끝은 어디인가 푸롭진인이셔서 꺾기만 하면 매크로의 자유의 몸이죠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선샤인이 전 캐릭터 다 잘 하시나요 역시 철권을 잘해야 kleon 화랑을 잘 하는게 아니고 캐릭터를 잘 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스 어설틀 무시하고 그냥 어퍼 깔았죠 빰빰빰 네 맞아요 방금 요시미츠분이세요 왼플! 그래! 거기서 반격기 무엇? 발목 2 아니야 하단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지금 채널에 와계시는 분이세요 하단! 하단! 좋아요! 날아가자 하단 슈 돌 항신 로하 2 슈 돌 2 1 슈 돌 노우 따닥 좌습 카 2 로하 2 발목으로 메모리 커파이 오늘도 유튜브 거리가 많이 나온다 그죠 영각 영각 때문에 진짜 노이로즈 걸리겠음 나이스 일부러 컴보 놓친 척 하고 좋았는데 시도는 악마발 횡도 잡나요? 풀 악마발 말씀하시는건가요? 밟고 안되네 토스리가 확정 에어레이드 2타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굿바이 플락 모발 횡신 미세하게 잡아요 에어레이드 3타 떡상 떡상 꼬직 떡상 매트코인 가자 떡상 하러 음 음 요즘 들어 생각이 좀 바뀌고있어요 아 아 아 풀락 모발 횡신 잡아요 미세하게 음 좋아요 정신없게 해드려야죠 나이스 그냥 레버 흘렸다가 다시 당겨왔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요 양잡기 굿바이 톡 톡 퍼스리가 확정 회신 초스카 빰 노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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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 매크로야 저런걸 딜캐를 왜 이런식으로 밖에 못하냐 으악! 구팔 무았다 망했어요 으아아아아아 으하하하하 영깍 뭐 아니 이게 주어져요 죽고 악마로 막히면 마이너스 십일이예요 기상킥밖에 안들어옵니다 더 들어오는게 없어요 짠손 안되고 하단 빵빵헴 노린거죠 앉아 앉지 않죠 노오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정주름 놓고 그게 아니고 여사 선생님 안되죠 안되죠 양자 안되네 아니야 이젠 초스카 썼잖아 으으으 오직 떡상 매크로야에겐 오직 떡상 밖에 없어요 로화 하단 나이스 꿀이다 좋아요 오른잡기 성공적 굿바이 아 태카스와 오리발은 악마발은 그 프레임이 다르죠 아 자세가 다르죠 헐 나이스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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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벽으로 벽이죠 좋아요 뱀 뱀 뱀 뱀 노오 보다 선생님 니가